지난주 곰팡이와 동거주 극한의 환경은 물량심 없는 의대의 욕심 가득한 의대 그 셰프님 더 머! 제가 미래가 불확실한 그 직업이잖아요. 그렇죠. 네, 좀 죄송합니다. 그 위치까지 되시기 전에는 힘들지 않았어요. 나는 그런 것 같아. 사람들이 우선 성공했는지 모르는데 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. 무려가 확실한 사람이 어딨어. 그렇죠. 뭘 하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뭐 일로 갔건 결과가 일로 갔건 어차피 어느 정도까지는 무조건 뭘 해놨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거 하는 과정이 행복해야 돼요. 너무 힘들고 막 너무 싫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. 미래가 불확실하면 저도 진짜 답답할 때 한 번씩 가거든요. 여신 내에 배의 용하신 분이 계세요. 편으로 선 닭가슴살의 밑간을 한다. 어차피 상관없잖아. 좀 흘려도 그죠? 아 후추가 없구나. 있을 텐데. 아 있네 이 사람. 어후 후추. 이 사람 준비돼 있구만. 잠깐만 아까 식빵 있던데 식빵 좀 주시겠어요? 식빵. 격렬하게 좁은 자취방에 아이러니하게도 있을 건다 이거. 제대로 된 솜씨 좀 발휘해 볼까? 원래는 이 요리 자체는 이태리에 되게 유명한 요리 중에 하나가 그 발도스타나. 이태리 발도 지방에 되게 유명한 요리인데. 발도스타나는 이탈리아 북부인 발레 다오스타 요리 스타일을 의미한다. 얇은 겨레에 소고기 또는 닭가슴살의 밀가루와 빵가루를 입혀 구운 뒤 콘테이너 치즈와 프로슈터로 올린 요리를 말한다. 오늘의 요리는 드림 오브 엔초비. 멸치의 꿈. 어허허. 진짜. 음. 멸치의 꿈. 멸치의 꿈. 그러니까 그 멸치가 내가 되게 작고 바다는 넓은데 내가 저 큰 바다에 가서 뭘 할 수 있을까? 그러면 걱정하지 마. 엔초비는 엄청나게. 때로다니잖아요. 든든하고 친구들도 많고. 밑감된 닭가슴살에 밀가루, 계란, 빵가루를 순서대로 묻혀준. 다 평균 식재료잖아요 지금. 네. 셰프님. 네. 딸이 있으시다고. 네. 그. 죽여버린다. 죽여버린다. 아 미안해요. 미안해요. 아 미안해요. 많이들 이렇게 장인 노래를 이렇게 불렀다가 보낸 애가 한 줄이 아니라서. 스카이 거북이가 두렵지 않다면 덤벼라. 빠를 위해서 이제 노래를 네.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. 아 그거요? 이 사람 음악 들을 줄 아는구나. 당신 예술가 자격이 있어. 그 노래 되게 좋아. 하나 둘 셋 넷. 이거 작사 작곡 내가 한 거예요? 네. 그는 오늘도 인경. 하루 보낸나요. 흐흠흐흠 흠흨흥 э흫흠흨 물을 못 헷겠네 노랫소리가.. 아 이부분이 좋아요. 쉬어가도 괜찮아요.. 네. 네. 잊지 않게 말해줘요 쉬어 가도 괜찮아요 아 틀러와가지고 난 그대 중 하나 이거 음악 먼저 다 듣고 음악 먼저 다 듣고 딸이 나이 어린데 너무 일찍 미래에 고민하더라고 그거 너무 일찍 고민하지 말고 아직 천천히 가도 된다는 얘기죠 처희 가이버는 청춘들을 응원한다는 거 잊지 말라고 최연석 작사 작곡 천곡 인상 에나의 내 곁에 였습니다 자 그럼 이탈리로 다시 떠나보자 대파를 잘게 썰어 올리브유 두런 팬에 볶는다 여기다가 볶음파에 편의점용 조리된 까루받나라 소스를 넣어 끓여주기만 하면 전혀 새로운 맛의 고급진 발도스타나 소스로 변신한다 셰프님 연애 몇 번 해보셨어요? 연애 한 번이요 지금 결혼을 뭐 극단이 꼴 물어 위험하게 극단이 꼴 물어 위험하게 극단이 꼴 물어 위험하게 궁금해서 갑자기 마음 후반쯤 되면 모든 기억이 코멧이 돼요 그래 첫 소리는 잠시 포멧하고 다시 요리로 돌아와 볼까 자 오토드론 팬에 튀김 옷을 입힌 닭다삼쌀을 중불로 굽는다 다 익은 닭가슴살 위로 까루보나라 소스에 팔을 곁들여 재탄생된 발도스타나 소스를 얹어주고 그 위에 치즈가루로 활용접종을 해주면 이탈리아에 온 것 같은 갬성의 발도스타나 완성! 근데 이건 또 무슨 상황이지? 어? 이 사람이 이거 오늘의 강일씨는 너무 좋네요 저는 이만 잠깐만요 이것은 당신이 자 청춘들을 위로하는 누림 오브 앤초비가 완성 다행히 다행히 도망가기 감사합니다.